자 이번에는 어 여기 보이는 부채 모양과 앞으로 코가 나온 코끼리 형태의 랩핀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봉선이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포개고 이번엔 좌측으로 이렇게 세워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부채 모양처럼 이 길이만큼 약 2.5cm 정도 길이로 4번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우리 어릴 적에 종이로 부채 접어 본 기억나시죠? 그래서 일일적으로 4번을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을 접었습니다 자 이 4번을 접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시죠? 이런 상태로 접었고요 여기서 세로로 올린 다음에 이거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또 한 번 접어요 이렇게 접어집니다 이렇게 접어진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접어서 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천천히 지금 접는 것을 다시 한 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서 맨 먼저 이렇게 펼친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펼치고 세로워서 4번 접는다고 그랬죠?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넓어도 너무 좁아도 안 되는데 이 길이만큼 약 2cm에서 2.5cm 정도 되는 길이만큼 4번을 접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 접혀진 부분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죠? 그래서 이 4개가 나올 때 접어가지고 이 상태였죠?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돌린 다음에 뒤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포개줍니다 이렇게 포개져서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떼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자 이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과 코바틴이 나오는 이쁜 모양의 넵킨이 되었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네! 감사합니다!